타로? 재미있겠다. 와우. 너무 좋아. 타로 진짜. 진짜 오랜만이야. 진짜, 진짜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타로. 어떻게 앉아?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리 받고 앉았어. 어, 그러네. 뭐 그러셨어요, 연애? 뭐가 궁금해요? 연애요, 연애요. 연애요? 이 친구들 처음 봐서 이 친구와의 그걸 한번 보고 싶어요. 한번 보고 싶어요. 왼손으로 6장. 왼손으로요? 네. 아, 강산 씨 신경 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신경 쓰여요. 약간 표정이 안 좋은데, 강산 씨? 이거는 내가 알아. 그리고 강산은 이런 걸 표현을 못하고 표현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라. 왼손으로 6장. 왼손으로요? 아, 진짜 궁금하다. 뭔가 처음 보는 사람이랑 타로를 같이 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물어볼 때.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좋아해요. 누가? 누가? 좋아해요. 누가? 지금 강산 불편해. 왜왜왜왜왜. 표현도. 지금 포윤을 못하는 거. 왜 표현을 못하고 그래? 표현을 못하고 그래. 저거 아마 표현해. 지금 타려가고 싶어요. 당장 소리가 나왔다 보니까 포윤한테 타려가고 싶다라는 게 내 감정을 실어서. 지금 걸어가고 있어. 걸어가고 있어. 지금 걸어가고 있어. 뭐야? 아니, 그런데 저런 데 가서 저렇게 얘기해 주면 진짜. 아닌 것 같아도. 그런가 생각이 든다니까. 이분은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운명의 수많이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분과는 진짜. 표정 봐. 봤어? 빡쳤다, 빡쳤다. 봤어, 이거? 왓씨에서. 오, 좋겠다. 좋겠다. 봤어, 이거? 왓씨에서. 이거? 한 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뭐 어떤 거? 저 표정, 저 표정. 하지만 웃어야 돼, 하지만 웃어야 돼. 완전 이입해서 지금. 그리고 나는 저렇게 표현할 용기가 없다는 거에 덧받쳐. 너무 슬퍼. 진짜. 수로바퀴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분과는 진짜 운명적인 사랑? 운명의 만남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의 마음에. 나까지 돕냐. 그러니까. 본인도 이분이 좋아요, 지금. 본인도 이분한테 지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몸으로는 표현은 절대 안 해요, 이분. 도도하게 조금 그리하는 거예요. 재밌다. 재밌네요. 재밌네요? 확실히 도와주네요. 나도, 나도. 지금 이거. 지금 이거. 타로가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이런 마음일까, 과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놀랍고. 그런데 은우는 원래 리액션이 커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좋죠, 당연히. 좋아해 주니까. 저는 9일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제가 맘에 들어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 일단 간단하게 석장으로 일단은 보고. 물어본다, 물어본다. 궁금하다. 강산 씨 어떻게 나오겠지? 관신 가는 사람은 있을 것 같은데, 관신 가는 사람은 있을 것 같은데 내 주관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장대방이 맞춰질지 그게 문제일 것 같아. 그래서 여자가 똑소리가 좀 나야 되겠죠. 그런 사람을 지금 찾는 분이거든, 이분은. 그 사람도 지금 마음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 시도해 봐, 오늘. 관찰해 봐야 되죠. 그래, 그냥 너라고 얘기해, 강산아. 왜 서로 계속 쳐다봐? 왜 은우 씨를 쳐다봐, 왜? 용기를 내라고. 진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바다 앞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좋다. 오,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나는 지금이 제일 설렌다. 엄청 배고픈 것 같아, 그냥 딱. 진짜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나이는 언제쯤 밝힐 수 있을까? 내일쯤 아니지 않을까? 확실히 근데 은우 씨랑 관산 씨가 뭔가 우리보다 어릴 것 같긴 해. 난 내가 제일 어릴 것 같은데. 너가 제일 어릴 것 같아? 난 내가 제일 어릴 것 같아. 탁밥 오빠라니까. 노안상들이 나중에 점점 갈수록 동안 소리 듣는 거야. 50살대도 이래. 그래, 고맙다. 50살대 한번 보자. 응. 그래. 어때, 은우 씨? 섹시? 섹시해? 내려오겠습니까? 해로, 해로. 정신을 못 차리겠네. 근육 보여줘. 이따가 두 번째 섹시해 보여줄게. 너무 기대돼 죽겠다. 어머, 둘이 티키타카 뭐야. 둘이 연애 상담해 본 적 있어? 우리 엄청 많이 해. 왜냐하면 은우가 마지막으로 했던 연애가 6개월 전이잖아. 딱 그때가 친해졌을 때야, 딱. 은우가 알았을 때. 그리고 서로 이상형 이런 것도 너무 잘 알고. 근데 약간 헤어지고 딱 보면 잘생겼잖아. 잘생겼지. 그러니까 잘생겼을 때 이성적으로 안 끌려? 아예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되게 이런 성격의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본 적 있어. 왜냐하면 나는. 그랬잖아. 나는 성격이 좀 급하고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빨리 빨리 뭔가 해결하려는 스타일이지. 그리고 좀 이렇게 약간 흥도 많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스타일인데 강산이는 좀 되게 얌전하고 차분하고 약간 이성적인 성격이라서. 어디 가서 튀지 않게 그냥 눌러주는. 통영 딱 여기 오기 새벽에 자기 전에 통화를 했어. 너 내가 딱 하나만 부탁하고 약속하자. 그랬더니 뭔데? 이래서 만약에 뭐 성질나는 일이나 그런 거 있으면 내 말은 다 믿어줘. 이렇게 했어. 어른스럽다. 혹은 하지 말아. 저런 말을 했다고? 은우 씨랑 강산 씨는 친구의 이름을 쓴 썸을 타고 있는 게 아닌가. 강산 씨한테 말을 걸거나 뭐를 좀 챙겨주고 싶은 게 있어도 살짝 이렇게 이런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산 씨도 반대로 은우 씨를 좀 많이 챙겨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야 그래서 강산이가 영표일 수도 있겠다. 은우 씨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임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는 어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 나는 첫 등장도 기억이 나는데 약간 오빠가 긴장을 이렇게 풀어주려고. 맞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너무 힘들었어? 고맙다? 고람이가 기억에 남는다? 진짜 근데 기억에 남았어. 원하네. 원하네. 좋아. 우와, 무지개다. 날씨 좋아져. 대박, 대박. 세상에 무지개가 돋네, 세상에. 이게 이렇게 슥크게. 너무 예쁘다. 대박이다. 여기가 무지개 hospitals. 한국에서 무지개 이렇게 가까이 처음 보너. 보세요. 여기 큰 걸 처음 봐. 이 더블데이트가 폭풍이 너무 많은데요?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독이 될까?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약이 되지 않을까. 더블 데이트를 하면서 나의 마음을 조금 더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확인할 수 있는. 그게 야...